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애플 아이폰용 코믹솔러지 뷰어에 대한 화면 정의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4일 버전 1.4 유엑스 위주입니다. 제 계정 이력 버전 1. 최초 작성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기반의 엑셀작업을 레이아웃 구성한 상태구요. 1.1은 화면 정의서 기능 세분화 및 이미지 작업 보정 리사이징 하였구요. 1.2 버전은 설명 작업을 추가했습니다. 1.3 에서는 구성 항목과 세부 설명 작업이 들어갔고, 1.4 에서는 수정 완료 되어있습니다. 본 자료는 코믹솔러지 아이폰 뷰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제작한 화면 정의서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였구요. 세부 사항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2010년도 당시에 아이폰3GS가 나왔고, 거기에 있는 코믹솔러지 아이폰 뷰어, 만화 뷰어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였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뷰어를 설치 프로세스와 레이아웃, 사이트맵 구조도, 코믹솔러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퓨이처드 메인에서, 추천된, 코믹솔러지에서 추천하는 만화에 대한 영역이 있구요. 무료에 대한 영역, 탑25, 브라우저, 마이코믹스에서, 하단부에 있는 메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뷰어 설치 프로세스입니다. 아이튠즈 앱스토어 접속을 하면, 코믹스에 코믹솔러지로 검색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 받아서 설치를 하면 이렇게 되구요. 뷰어 설치로 완료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왼쪽 부분은 전체적인 UI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구요. 그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명, 뷰어 설치 프로세스다. 설명은 아이튠즈를 이용한 뷰어 설치다. 구성항목 세부 설명은, 코믹솔러지, 아이튠즈 설치, 1번, 1번은 여기에 나와 있구요. 2번은 또 여기에 나와 있구요. 3번, 각가지 항목에 따른 번호별로, 상세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뷰어 레이아웃입니다. 아이폰에서 320, 480이죠. 가로 세로, 가로 모드로 봤을 때는, 해상도가 480, 3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배치를 위한 뷰어 레이아웃, 아이폰 3G, 3GS 기준으로 잡았구요. 하단 메뉴, 주 메뉴인데요. 70px, 메인영역은 350px, 상단 메뉴는 40px, 최상단의 이동통신사 시계, 에너지 부분은 20px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가로 보게 돌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다 안나오고, 이렇게 이미지만, 썸네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뷰어 사이트맵, 전체적으로, 중간 상단 메뉴와 하단 메뉴가 되어 있는데요. 탑 메뉴에서, 추천, 디지컬 스토어, 신작, 그리고, 레이팅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마이코믹, 추천, 무료, 탑 25, 브라우저 해서, 각각에 대한 것을 터치를 하며, 서치하고, 브라우저하고, 로그인하고, 보조적인 것, 추천, 무료에는, 신작, 시리즈, 그 다음, Publish, 등급이죠. 레이팅 등급별, 출입판사별, 탑이시고, 브라우저에는, 시리즈, 작가, 출입판사, 장르, 등급, 스토리 라인, 호, 에피소드, 그 다음에, 엘리지 데이터에서 출시일,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뷰어 유엑스에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엑셀 파일인데, 요거는 생략하구요. 커미스토얼러지 뷰어, 유엑스 포어, 애플 아이폰은 별도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맵으로 돼서, 선명하게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제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미지들은,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크게, 크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2009년도 부터 작업이 들어갔고, 사전 조사해서,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하고, 2009년도에 국내에서 관련된 어플, 일서치하면서, 코믹솔러지가 이미, 출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과 시키냐에서, 여러가지, 만화에 대한 국내, 당시에는, 아이북스, 스크런치롤, 보그, 코믹스, 코믹솔러지죠. 그 다음에, KT의, 북, 쿡 북카페, 붐, 만화가게, 이런 형태로, 초기 버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리디북스도 있었구요. 코믹솔러지, 누르게 되면, 코믹솔러지, 로딩 화면입니다. 첫 페이지, 추천, 마이코믹스, 프리처드, 프리, 탑25, 브라우저, 이렇게 다섯가지 아이콘이 있고, 상단에는, 프리처드, 디지스토어, 뉴, 라이팅, 이렇게 나와 있구요. 여기는 이미지 라인, 여기는, 리스트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화면으로, 배너와, 이미지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로 보기와, 가로 보기, 자동 연동, 으로, 하게끔 되어 있구요. 터치해서, 하게 되면, 핑거 터치죠. 이렇게, 썸네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썸네일 이미지 형태, 였는데, 가로 보기에서는, 리스트 형태 지원이 안되고, 이미지로만, 지원됩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놨죠. 리처드 리스트 다운, 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리처드에서, 만화 리스트가 있구요. 그거를, 보려면,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에는, 큰 배너 두개, 큰 배너가 두개 있고, 작은 배너가 두개로 구성되어 있고, 클릭시 해당 만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터치는, 우좌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의 오른쪽에서, 좌쪽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구요. 1번, 만화 리스트입니다. 전체 공통사항이구요. 표지가 있고,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고, 별점이 있고, 무료인지, 유료인지, 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료이면, 구입, 확인, 팝업이 뜨구요. 무료일 때는, 터치 시, 다운로드, 즉각적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넥팅, 연결되서, 다운로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프리인데, 터치하면, 커넥팅,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원반에 따른 상태, 형태에서, 점점점점점점 다운로드 받게 되면, 완료가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버튼 세부 항목, 다운로드 전, 읽기, 양표시, 원형, 다운로드 후, 아, 커넥팅하면 다운로드 받고, 얼마큼 읽었다, 하나도 안 읽었으면 풀로 차 있고, 좀 읽었으면 이렇게, 절반 읽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운로드가 됐다고 표시되어 있죠. 2프로, 완전 다운로드 됐다 이렇게, 해당 만화 리스트 클릭시, 세부 페이지 이동, 우에서 좌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이 부분입니다. 전체 공통적인 인데요. 유료미로 클릭시 커넥팅, 접속업이고, 24% 다운로드 되고, 다운로드가 완료된 원으로 표시됩니다. 1급만큼 원이 부채꼴 형태로 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추천, 로그인 전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번째, 왼쪽은 로그인 전 이구요. 두번째 로그인 후입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리드, 로그인 되었을때는, 리드 부분이 활성화되구요. 메인 영역에는, 별점에 대한 부분 말고, 별점 기능이 활성화되서, 딜리트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바 영역은, 이전, 제목, 리드, 다운로드 후구요. 프리 같은 경우는, US, 프리나, US, 1.99달러에서, 다운로드 전에는 그렇게 표시됩니다. 만화 읽기, 리드, 다운로드가 되겠구요. 내비게이션 영역입니다. 페이지 수가 이렇게 나와 있구요. 만화 다음 페이지 보기, 시리즈 모를 때, 내비게이션 영역, 활성 단행본일 경우, 내비게이션 활성이 안됩니다. 메인 영역, 커버, 요약설명, 작가, 터치를 하면, 스크롤 영역으로, 내용만 한씩 스크롤 하게끔 되겠구요. 만화 정보, 한줄 펼친 목록, 터치시 내용이 아래에 쭉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만화 제작자, 출판사, 나이, 가격, 페이지, 분류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에 해당된 부분이구요. 그 다음, 바이인 프린트, 클릭시 화면 이동, 우에서 좌로, 상단바 영역, 제목, 이전 버튼용, 코믹샵, 팝업, 엠넷 구입 확인, 취소 구입 버튼 나오구요. 메인 영역, 그래서, 만화점, 위치, LBS, 코믹스, Would you like to use your current location? 에서, Don't allow, OK, 코믹스, 에서, 현재 위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허용, 안함, 승인, 이렇게 나와있고, OK 클릭하면 검색됩니다. OK 클릭하고, 검색창에 지역코드 넣고, 찾기 누르면, 해당 지역에 가까운 곳을 검색합니다. 만화점 정보, 지역 명칭, 거리,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구요. 바이인 프린트, 그 다음, 뷰 프리뷰, 이 상세한 내용은 또 이후에 나오니까요. 뷰 프리뷰, 미리 보기는 전체 페이지로 보여지며, 실제로 리드하여 읽을 시에는 전체 보기 지원 안되며 구액별로 보여집니다. Delete, 다운로드한 만화 콘텐츠만 Delete, 활성 다운로드 안한 만화 콘텐츠로 활성 안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별점은, 구매 전 빨간 별점인데, 터치 시 구매 팝업창 활성, 취소 구매 가능하고, 구매 후 빨간 별점, 터치 시 별점 적용, 터치 전 빨간 별점, 터치 후 노란 별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잘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계속 이후에 설명한 거에 들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추천 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리드를 누르면, 우선 이것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드는 전체 적용합니다. 상단 말 영역은 이전 제목, 리드, 다운로드 되구요. 다운로드 전에는 프리나, 아니면 유료 가격, US$ 1.99$ 다른 가격으로 표시되구요. 만화 읽기, 다운로드한 만화는 세부 페이지 상단 부분에 리드 아이콘 표시가 됩니다. 1. 커버 페이지만 전체 보기가 지원되구요. 해당 내용은 가이드 뷰 형태로 구현됩니다. 가이드 뷰라는 것은 코믹솔로지가 개발한 만화 구획별 보기 형태로서 특허 출연 중입니다. 그 한 장면이 좌우로 변형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만화 웹툰 같은 경우도 한 페이지에 4개가 있으면, 가이드 뷰 같은 경우는 하나, 넷 페이지에, 한 장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옮겨 가면서 되는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컷뷰 라고도 하는데요. 2번, 한 컷. 줌인. 확대된 만화 이동은 드래그 하구요. 한 컷 화면에서는 좌우 스크롤 하여, 다음 스토리로 이동하여 보여집니다. 3번, 뷰 프리뷰인데요. 해당 만화 페이지에, 이동하고, 만화 내용 터치시, 상단 메뉴바가, 클로즈. 페이지 넘버, 페이지 숫자 앞뒤 이동할 수 있게끔 나와 있구요. 메뉴 버튼이 나옵니다. 4번, 메인 영역에서 다음 페이지로, 상단 화살표로, 1페이지 웰을 누르면, 2페이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서, 메뉴 클릭 시, 점프 투 퍼스트 페이지, 첫 번째로 갈 거냐, 브라우스 투 페이지, 세팅, 세팅, 캔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뉴 클릭 시, 점프 투 퍼스트 페이지, 브라우스 투 페이지, 세팅, 캔슬, 4개 버튼이 뜨구요. 첫번째 각이, 커버쪽으로 각이, 메뉴 클릭 시, 브라우스 투 페이지 세팅, 이렇게 세 가지 또 뜨게 되는데요. 브라우스 클릭 시, 가로 형태로, 이미지 슬라이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캔슬, 커밋 뷰, 커밋 뷰, 커밋 뷰잉 옵션, 도 표시, 만화 설정 부분으로 스크롤 됩니다. 가이드 뷰 서딩,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온오프와, 아래 스크롤바, 스피드 0.5, 세컨드, 로테이션 오토매틱컬, 온오프와 설명, 레터 박싱, 온오프와 설명, 쇼 페이지 온 엔터, 온오프와 설명, 쇼 페이지 온 엔터, 온오프와 설명, 로딩 인디케이터, 온오프와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되어 있죠.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 페이지에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통사항 위에 상단에 대한 공통사항은 같구요. 내비게이션 영역은 이 부분인데요. 페이지 앞, 뒤로 갈 수 있고, 2페이지, 6페이지, 다음 만화 페이지 보기에 시리즈 문일 때 내비게이션 영역 활성, 다름이 보일 경우 내비게이션 활성이 안됩니다. 메인 영역은 커버, 요약설명, 작가, 스크롤 이구요. 그 안에는 만화 제작자, 출판사, 나이, 가격, 페이지, 분류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인,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프리뷰에 대한 부분도 앞부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미리 보기는 전체 페이지로 보여지며, 실제 리드하여 읽을 때 시에는 전체 보기 지원 안되면 구회별로 보여진다. 이랬구요. 여기 delete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만화 컨텐츠만 delete로 활성화 되구요. 다운로드한 만화 컨텐츠는 활성화 안됩니다. 별점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전에는 빨간 별점이었는데, 터치시 구매 팝업창 활성화에서 시속 구매되고, 구매 후에는 빨간 발점에서 터치시 발점 적용이 되는데, 터치 전 빨간 별점이 터치 후에는 노란 별점으로 차이가 됩니다. 인포메이션 입니다. 만화 페이지에서 커버와 바이 인 프린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커버구요. 2. 앱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은 많은 정보입니다. 3번은 바이 인 프린터를 누르면 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내용에 대한 부분, 상단바 영역은 앞부분에 고 같구요. 만화 읽기, 리드, 다운로드 되었구요. 여기서는 US 1조, 다운로드 전입니다. 다운로드 전입니다. 내비게이션 영역은 또 앞전에 페이지 수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가 만화 읽기, 커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할건 파란색입니다. 1. 커버는 전체 화면, 원래대로 커버 클릭이 이렇게 되어있고, 왔다갔다 하시게 되어있고, 만화 정보입니다. 이거는 한줄 펼쳐 목록, 터치신 내용이 아래에 펼쳐집니다.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만화 제작자, 라이트는 바이 누구, 아트 바이 누구, 펼쳐 누구, 레이티드 누구, 12세 이상 볼 수 있고, 등급이구요. 프라이스는 US 1.99달러, 페이지는 21페이지, 그리고 장르는 슈퍼히어로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있구요. 3번, 바이 인 프린트에서는, 크랙시 화면으로 이동이 되어서, 좌 해소으로 이동이 되구요. 거기에서, 상단바 영역, 제목, 이름 버튼, 코믹스, 쇼팝업, 앱, 구역 확인, LBS, 이렇게 해서, OK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요. 상세한 부분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뷰, 프리뷰, 공통이고, 젤리트 공통이고, 발전표 공통입니다. 파란색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뷰 프리뷰에 대해서, 프리뷰와 딜리트, 미리 보기, 이를 누르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뜨구요. 전체 페이지로 보여지며, 실제 리드하이 읽을 시에는, 전체 보기 지원 안되고, 구역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딜리트는, 다운로드한, 만화 컨텐츠만, 딜리트 활성화가 되구요. 다운로드 안된 것은, 활성화가 안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팅, 등급표시인데요. 앞부분과 동일하고, 별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매 전에는 빨간색 별점이 왔고, 터치시 구매 팝업창 활성화 해서, 취소와 구매가 되는데, 구매 후에는, 빨간색 버튼이 터치시, 작용이 됐다 해서, 노란 별점으로, 활성화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점 처리 입니다. 사인인 회원 가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회원 가입은 회원 인증이 필요한 사항에서, 활성화되며, 팝업창을 통해 회원 가입 등의 절차가 이뤄집니다. 위에, 상단 오른쪽에, US$199 달러, 만화 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구요. 1번이 있고,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팝업창이 뜰 수가 있구요. 아니면, 2번, 바이 인드 프린터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창이 뜰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인증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 하면, 로그인 회원 가입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기존 회원일 때, 로그인, 비밀번호, 그 다음에, 잃어버렸을 때, 신규 가입에 대한, 탭 버튼인데, 예를 누르면, 이번 신규 가입에 대한 경우, 유저 네임, 패스워드, 컨펌, 젠더, 그 다음에, 위클리 업데이트, 이메일, 위클리 업데이트, 이메일, 컨펌, 프로벌시, 폴리시, 개인 정책까지 나와있고, 예를 누르면, 개인 정책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만화, 두번째, 지금은, 피처드에 대한 설명이었구요. DC 스토어, 추천 상품에, 두천, 끝났고, 두번째, DC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만화 리스트입니다. 썸네일 이름, 메타정보죠. 그래서, 1번, 만화 리스트입니다. 전체 공통 적용이 되고, 표지, 제목, 설명, 또, 밑에, 별점도 있구요. 유무료, 유료냐, 무료냐, 여기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유무 확인, 팝업이 뜨고, 무료때 터치시, 다운로드가 되어있습니다. 버튼, 세부 항목 보기, 예를 누르면, 이 항목이 2번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2번은 세부 항목, 3번은, 세부 항목 페이지에, 추가 항목, 스토리 라인, 스토리와, 아크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와있구요. 4번은, 스토리 관련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터치하고, 이리로 와서, 터치하면, 얘만 나오고, 다시 터치하면, 이리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스토어에서, 다운로드에서, 이렇게, 유료과 무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를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그런데, 얘말고, 얘를 터치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단에, 프리가 있구요. 터치하면, 커넥팅이 되고, 맨 끝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리드,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만화 리드입니다. 다 완료됐으면, 디지스토어에, 뷰, 프리뷰에 대한, 이동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화 보기와 미리보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화 상세 페이지에서의, 리드를 누르면, 1번, 만화 세부 페이지, 리드는 상단 메뉴에 있구요. 뷰, 프리뷰, 메인 영역에 있습니다. 2번은, 전체 페이지, 첫 페이지, 첫 페이지만, 전체 화면이 적용되고, 중간에, 다시 볼 때, 마지막 페이지, 이동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번은, 더블 터치 시 확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 터치를 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해서, 터치로 다음 장면이 이동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C스토어의 세팅 부분입니다. 안을 보다가, 중간에 터치를 하게 되면, 메뉴 창이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메뉴를 누르면, 세팅이 나오고, 세팅을 클릭하면, 이 세팅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이드, 가이디드 뷰, 트레드마크 세팅을 어떻게 할거냐, 로테이션을, 오토매틱컬로 할거냐, 말거냐, 레터박스 줄거냐, 쇼페이지 온 엔터 온오프 기능, 페이지 온 엑시트 온오프 기능, 로딩 인디케이터 온오프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쳐드의, 위쳐드 DC스토어 설명 드렸구요. 이제 뉴 와 레이팅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간입니다. 얘를 누르면, 신간 체크리스트가 쭉 나오구요. 얘를 터치하면, 이 페이지, 만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료기 때문에, 도치를 하면, 아, 구매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파워창이 뜨고, 로그인 창입니다. 클릭하면, 로그인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로그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목록은, 신간 만화 리스트, 책은, 날짜별로, 작품 리스트, 로 되어 있습니다. 1번에는, 만화 리스트, 전체 적용입니다. 표지, 제목, 설명, 별점, 유료, 무료, 무료, 이렇게 되어 있구요. 다 본건 또 원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만화 리스트 클릭 시 세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에서, 좌로, 이동합니다. 이동한다는 것은, 세부 페이지는, 우, 1페이지부터, 좌로, 이동합니다. 2번은, 만화 페이지, 3번은, 만화 구매 신청시 활성화된 파업창입니다. 로그인 파업창입니다. 레이팅입니다. 레이팅, 등급 별이기 때문에, 별점이 많은 것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별점이 5개에서 1개 순으로, 이렇게 사용자들이 별점을 주는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구요. 밑에, 상세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그 만화에 대한 상세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밑에 로그인 해가지고, 별점을 해당자들이 직접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Features은 다 설명드렸고, 이제, Free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료 신간 리스트, 무료 시리즈 리스트, 무료 등급 별 리스트, 무료 실판사 리스트 해서, 하나의 4가지 형태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ree 신간 1번은, 해당 목록은, 무료 만화 중 신간 만화 리스트로서, 최근 날짜별로, 작품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 신간 만화 리스트, 만화 리스트와 동의한 구조로, 전체에 공통 적용합니다. 표지, 제목, 설명, 별점, 다운로드 받은, 97% 다운로드 받았죠. Free,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본 만큼, 부채권 형태로 줄어들게 되어 있구요. 랜드로 면, 만화 페이지로 이동하고, 딜레트 하게 되면, 해당 팝업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Free, New, View, 해서, 무료 신간 만화 보기 페이지입니다. 첫 커버 페이지는 전체부분이 지원되구요. 해당 내용은, 가이드 뷰, 이 부분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얘를 터치를 하면, 상단의 메뉴 바가 이렇게 내려오구요. 메뉴를 누르게 되면, 브라우징 투 페이지 세팅 캔슬, 이렇게 밑에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브라우징은, 만화 내용 터치 시, 상단 메뉴 생성이 되고, 클로즈 페이지 메뉴 버튼이 나오구요. 4번에는, 점프트 페이지, 브라우징 페이지 세팅 캔슬 버튼 4개가 뜨는데, 상황에 따라서, 3개가 뜨기도 하고, 4개가 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메뉴 클릭 시, 4개, 점프트 퍼스트 페이지, 브라우징 페이지, 세팅 페이지, 스캔슬 페이지가 4개가 뜨는데, 왼쪽의 사례의 경우는, 첫 페이지, 이므로,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있기 때문에, 메뉴를 누르면, 점프트 페이지, 점프트 퍼스트 페이지, 어떻게 안 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구요. 두 번째 페이지는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브라우징 페이지, 세팅 페이지, 캔슬, 3개만 활성화 됩니다. 다섯 번째 단말기를 가로로 돌리면, 해당 만화가 썸네일 형태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터치하면, 다음 썸네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리 뉴 세팅 해서, 말아보기 페이지 설정 창입니다. 바이 인 프린터 누르면, 이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많이 안 쓰이고,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리드를 누르면, 터치시 페이지로 넘어가구요.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터치하면 위에, 메뉴가 뜨고,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에, 하단에서, 브라우징 페이지, 세팅 페이지 나오고, 세팅을 누르면, 이 옵션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트랜지션에 대한 것, 각각에 대한, 뷰어에 대한 설정 창입니다. 뉴에 대한 것 말씀드렸구요.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의 시리즈의, 뷰어와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트가 있구요. 두 번째 것을 터치를 하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프리이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커넥팅, 접속되어 가지고, 만화가 다운로드 받게 되어있습니다. 4번에는, 다운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리드, 읽을 수 있습니다. 표시가 되었고, 그럼 읽어야 되니까, 얘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로딩 화면이, 이렇게, 블랙업 뜨는데, 금방입니다. 잠시만이고, 이렇게,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가로보기로 하게 되면, 이렇게 썸네일 형태로 되어 있구요. 왔다갔다 하고, 여기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 위에, 상선 메뉴가 나오구요. 메뉴를 누르면, 4가지 메뉴 버튼이 되어서, 각가지, 세팅할 수 있고, 브라우스 페이지를 할 수 있고, 저 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이 부분에 되어 있는데, 앞부분이 설명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네, 뉴, 신간, 시리즈, 그 다음에, 등급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만화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풀이가 있으면, 누르면,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돼서, 그리고, 3번에는, 로딩 화면일 때는, 음영 처리가 살짝, 이렇게 되어 있구요. 4번에는, 로그인을 할 때, 마이코믹스에서 하라는, 파업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번째, 5번은, OK 클릭하면, 얘를 OK 클릭을 하면,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해당 만화 페이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세부 페이지는, 앞 페이지의 기술을 생략하는데요. 여기에서, 도전했는데, 이리로 와서, 여기서, 로그인 전 화면으로, 활성화된 형태입니다. 프리, 무료 만화에, 퍼블리시 출판사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사에, 무슨 만화가 있다, 있다, 리스트가 나와있구요. 거기에 프리를 누르면, 커넥팅되고, 커넥팅되서, 만화 보기, 활성화, 만화 리스트에서, 가로 보기, 자동 연계가 됩니다. 얘를 싹 옆으로, 보게되면, 이렇게, 이만한, 요거구요. 로딩되는 화면이구요. 이만한, 여기 있고, 세번째 만화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시, 새로 보기, 이렇게 나오구요. 3번은, 팝업창 활성을 위한, 로딩 화면으로서, 음영 처리가 진행되구요. 또, 팝업창, 마이코믹스에서, 하라는 팝업창이, 활성화되고, 노그인 안된 상태에서, 하장 만화가, 노그인 전화면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로, 진행됩니다. 네, 탑 25 시리즈, 불효 만화까지 설명드렸고, 탑 2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리즈물, 작가별, 출판사별, 장르별에서, 4가지, 상세내역으로 진행되는데, 탑 25 중에,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시리즈물, 작가별, 시리즈물, 시리즈물, 25개 항목이 나오고, 예를 누르면, 해당 만화,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선낭 형태와, 정보자료가 나오구요. 그래서, 구매를 누르면, 로그인 하세요, 팝업창이 나오구요. 여기에서,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누르면, 예를 누르면, 상세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매를 누르면, 또, 동일한 팝업창. 그래서, 직관적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예를 누르면, 바로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고, 상세페이지로 가서, 구매를 버튼을 누르면, 또 팝업창이 뜰 수 있습니다. 예랑 예를 들면, 동일한 기능인데, 바로 여기서, 구매를 하느냐, 상세페이지 설명 듣고, 구매를 하느냐, 그것이 좀 다르겠습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작가, 여기서 5번부터 7번까지는, 장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가를 클릭하면, 알파벳스부터 쭉, 작가 리스트 Z까지 나와있구요. 누르면, 작가의 만화 리스트가 나오고, 예를 들면, 상세페이지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르, 장르, 장르는, 액션이냐, 어드벤처냐, 클릭을 하면, 그 만화에, 리스트가 나오겠고, 만화 누르면, 상세페이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셔가 좀, 한 단계가 더 있어서, 이렇게, 이후에 설명드리는데요. 퍼블리셔를 누르면, 출판사별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출판사별로, 또 누르면, 아, 이 출판사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 취향대로, 얘를 에디터를 누르게 되면, 이 3개의, 터치에서 드래그해서, 오히려 상단을 옮길 수 있게끔,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에 맞는 출판사를, 상단에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one으로 되어 있구요. 4번은, 클릭했을 때, 출판사에 대한, 만화 리스트입니다. 만화 리스트이고, 또 이걸 누르면, 많은 상세정보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권이냐, 세번째 권이냐, 이렇게 터치해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 상세내용이 나와있구요. 그 밑에, 스크롤로, 이렇게 내리면, 사람들에게, 또한, 좋아하는, 만화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맨 마지막 브라우즈에, 서치를 하면, 위에, 서치 검색창이 뜨구요. 시리즈부터, 크리에이터, 퍼블리셔, 장러, 레이틱, 스토리라인, 아크스, 일리스트 데이트,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아, 찾기 힘들다. 그러면, 검색창에서, 바로 입력을 해가지고, 전체를 입력할거냐, 검색할거냐, 시리즈별로 검색할거냐, 크리에이터별로 검색할거냐, 부분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리즈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시리즈물로 나오게 되구요. 거기서, 얘를 누르면, 관련된, 만화가 나오고, 리스트가 나오고, 만화를 누르면, 상세페이지가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별, 작가를 누르면, 작가 리스트가 쭉 나오구요. 작가를 누르면, 작가가 만든, 작품에 대한, 시리즈물이 쭉 나옵니다. 이 시리즈물에, 작가의 시리즈물에, 시리즈물을 누르면, 만화, 이 시리즈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고, 누르면, 상세페이지가 나오구요. 첫번째 만화는 이거고, 다시 탭, 얘를 누르면, 두번째 만화로 넘어가고, 세번째, 네번째, 아, 그래서, 이 작가 중에, 이 작가는, 이 작품, 이 시리즈물에 대해서, 만화를 4개를 만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1, 2, 3, 4, 4, 4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탭으로 해서, 하자표로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Publisher는, 클릭을 하면, 출판사 리스트가 쭉 나오구요. 에디터를 통해서, 선호 출판사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를 누르면, 거기 출판사에 나오는 시리즈물이 나오구요. 시리즈물을 누르게 되면, 시리즈에 대한 만화 리스트가 나오고, 만화 리스트를 누르면, 해당 만화가 나오는데, 이 시리즈물은 8개이기 때문에, 1번부터 8번까지 8페이지가 있고, 얘를 터치하면,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르입니다. 이 장르를 누르면, 액션 어드벤처부터, 쭉 다양한 형태인데, 시리즈물이, 액션 어드벤처는, 486시리즈에, 3,000번이 만화가 있고, 이런 형태의 설명이, 밑에 자세하게 나와있구요. 얘를 누르면, 액션 어드벤처에는, A부터 Z까지 쭉, 숫자부터 이렇게 나와있죠. 얘를 또 누르면, 관련된 시리즈 만화가 이렇게 나와있고, 무료로 누르면, 커넥팅 해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안 누르고, 바로 얘를 누르면, 이 페이지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운로드 프리 를 누르면, 커넥팅 다운로드 받아서, 리드, 읽을 수 있게끔, 변환이 되어있습니다. 등급별, 누르면, 별점 5개부터, 뭐, 1개, 1개, 이렇게, 0개부터 나와있는데, 5개는, 29시리즈에, 30, 34, 4개의 만화가 있고, 4개는, 별점 4개는, 190개 시리즈에, 1532개의 코믹스가 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들로 정렬이 되어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별점 5개, 그리고, 별점 5개에서, 이제, 얘를 눌렀더니, 별점 5개 중에, 아, 이 만화 리스트는 3개가 있고, 그래서, 얘를 누르면, 3개가, 하나, 상세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왔다갔다 해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스토리라인과, 아크스에, 누르면, 각각의 스토리와 에피소드 호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와있구요. 얘를 누르면, 오리진에 대한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나와있구요. 얘를 누르면, 상세의 만화 페이지가 나오고, 프리이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아, 접촉이 되고, 접촉이 됐는데, 로그인 안됐어요. 안됐기 때문에, 팝업창으로, 넷코믹스에 로그인해서, 만화를 보세요 해가지고, 팝업창이 뜹니다. 얘를 누르면, 로그인 전에, 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엘리지 데이트 출시일 인데요. 예를 누르면, 최신 출시일부터, 이렇게 나오구요. 만화가 83개네요. 여기 83개, 그러니까, 최근 출시일, 기존에 쭉 해서, 만화가 83개에 있어서, 얘를 누르고, 누르고 해서, 최신 것부터, 이렇게 1번부터, 83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코믹스, 아래 하단 버튼 중에, 맨 앞부분에 있는, 마이코믹스 부분인데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서치, 검색창이 뜨고, 그래서, previously viewed, 그 다음에, 가깝게, 만화에 대한, 브라우즈, 그 다음에, 로그인, 보조적인 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전체 검색을 할거냐, 시리즈로 검색할거냐, 그리고, 작가별로 검색할거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한 부분은, 다음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previously viewed, 시리즈에 대해서, 맞춤 되겠습니다. 예를 누르면, 1번, 최근에 본 것이죠. 두 번을 봤구요. 거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별점 2.5개를 줬고,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봤네요. 예를 누르면, 여기에서, 별점 2점 줬던, 만화, 정보창이 뜨고, 거기에서, 이렇게 뜨구요. 그리고,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누르면, 시리즈별로, 이렇게, 3개의 시리즈를 봤고, 매니징, 매니징을 누르게 되면, 세 창에, 매니징 창으로 가서요. 각가지,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번을 누르게 되면, 12번으로, 1 통버지 2번이네요. 이렇게 2번이 있고, 첫번째 권, 두번째 권, 시리즈물, 이렇게, 첫번째 권은 3점, 2점 정도 주고, 두번째 권은 2, 이렇게, 별점을 주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누르게 되면, 작가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작가를 누르게 되면, 작가에 대한 시리즈별 만화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구요. 이 만화를 누르게 되면, 만화 세부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 누르면 만화 첫 페이지가 나오고, 갈아보기를 하면 썸네일이 자동으로 나오구요. 그리고 여기서 터치를 하게 되면 상단 메뉴가 나오고, 메뉴를 누르면 하단에서 페이지가 나오는데, 세팅을 누르면 뷰어 코믹 뷰잉 옵션의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셔 출판사를 누르면 다 네 코믹스 입니다. 출판사를 누르면 출판사, 두 출판사가 나오고, 얘를 에디터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도 있구요. 여기서 얘를 누르면 만화에 대한 시리즈 부분이 나오고, 시리즈 만화 리스트가 나오고, 예를 들면 한 네 권의 시리즈 만화가 있다. 그래서 1,2,3,4 권에 2 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매니징은, 매니저는 누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스토리지 옵션 부분인데요. 이 매니저는 상단 영역에는 세팅, 데이터 스토리지 옵션, 딜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영역에는 탑 스페이스 유즈드 29메가 짜리, 스크롤바와 설명 최대 500메가 까지, 그리고, hide deleted comics on a book in a row, 그 다음에, notify me, delete list recently read comic, delete oldest downloaded comic, 또 설명이 되어 있고, 시리즈에 대해서 만화 제목에 대한 부분들, 용량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르를 누르면 장르 리스트가 나오고요. 예를 누르면 장르를 누르면 시리즈 아날리스트가 나오고요. 예를 누르면 두 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매니저가 있는데 이 매니저는 다 공통으로 마이코맥스에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옵션 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번 로그인이죠. 로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닝을 누르면 마이코맥스 누르고 사이닝을 누르면 이 창이 뜨는데 거기서 아이디, 패스워드, 신규가입 할 거냐 해서 여기서 다시 가입을 하고 정책을 하면 누르면 여기 정책에 대해서 설명 볼 수 있습니다. 보조 설정에 대한 부모 말씀 드리겠습니다. Find or Locate or Commiture 주변에 만화방이 있느냐, 만화샵이 있느냐 클릭하면 LBS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변 만화방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주는 기능이고요. 지도가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서비스 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어느 동, 어느 동에 만화샵이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Send feedback 클릭하면 이메일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 기반 서비스이고, 이것은 이메일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여기에서 Send를 이메일해서 Send를 보내면 이 정보가 Commitology로 가게 됩니다. Read Instructions. 만화 읽기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만화 가이드부 첫 페이지이고요. 터치하면 만화의 상단 바가 나오고, 메뉴가 있습니다. 가로 보기 하면 또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얘를 메뉴를 누르면 세팅. 이렇게 펜슬이 두 개가 나오고요. 세팅을 누르게 되면 상세한 만화 설정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영역, 어떻게 할 거냐, 스크롤, 레터, 페이지 뷰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팅과 디스크 스페이스, 유제이지, 리세이지. 예를 들으면 세팅 되어 있고요. 네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코믹 뷰 잉 옵션 화면 이 창이 상세한 창이 뜹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Push Notification Options, 알림 설정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3번, 코믹 업데이트 옵션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설정 창이 나오고 있고. 데이터 스토리지 옵션 누르게 되면 이 상세 페이지가 나와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바우트에 대한 예약입니다. 마이코믹스 누르고 누르면 맨 밑에 어바우트 누르면 어바우트에 대한 부분 버전이 얼마냐, 코믹 솔러지 웹사이트와 코믹 솔러지 아이폰 앱인 1.99달러이다 해서 웹사이트를 누르면 로딩 화면 사파리 통해서 웹사이트, 사이트가 로딩이 돼서 이렇게 보입니다. 코믹 솔러지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믹 솔러지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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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